찬송가 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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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진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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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우리 우린 감시내요 아름다운 우리 사랑은 수요한 감시내요 아름다운 우리 우린 감시내요 아름다운 우리 우린 감시내요 아름다운 우리 사랑은 수요한 감시내요 주여 우리 감시내요 그동안 저희 공동체에 함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도 들고 부재님 이제 곧 사제가 되니까 앞으로 사제 신부님 되셔서 영유가량 늘 건강하시고 또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훌륭한 신부님 되시라고 간단하게 축하하고 따바를 받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앞으로 나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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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k 양정연 김 도희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